빵시린의 아이들이 자주 하는 습관이 있는데요. 그루밍 중독 빵시린은 길냥이 시절부터 심했어요. 다 컸는데 엄마 쭈쭈에 집착하는 땅콩이는 아직도 잠에서 깨면 엄마 쭈쭈를 찾아요. 그리고 쭈쭈비하는 안타까운 토리 이제는 다 컸다고 쭈쭈비나 잠투정을 잘 하진 않아요. 그리고 그냥 웃긴 크리미까지 오늘은 빵시린 얘기를 해볼게요. 빵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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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집사 왕실아 방실이 자고 있는 것 같은데 토리야 엄마 구름이 계속한다 쉬지를 않아 아 하나 너 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